아 이번에 인사 12G 인사왕에 도전하기 위하여 왼쪽에 받으면 되고 각 캐릭터별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하자마자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일단 인사해요 인사 안받아 하고 시작해 아 아 인사 안받아주네 인사 일단은 다 해야 되니까 하나씩 받고 들어간다 아 인사 안받아준다 잔인하네 아무나 인사해 아 어서오세요 좋습니다 똑같은 사람하고 또 할 수 있나 아 하루에 인사 한번밖에 안된다고 자 아무나 인사한다 어 1분에 한번 할 수 있다고 와 이거 참 야 몇분이야 1 2 3 4 12개 아니야 12G니까 야 36분 동안 일해야 된다고? 와 미쳤네 이거 게임 막상이네 야 미쳤다 야 인사 1분에 한번이 어떻게 하라고 오 와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와 하루 5분만 된다고? 와 진짜요? 1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 가만히 야 야 야 진짜 저번에 인사하는 것도 되게 짜증났었는데 예전에 랜덤으로 캐릭 골라가지고 인사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때 핫플레이스가 엠버하고 제로였나 그게 핫플레이스였는데 와 아 인사 들어가 들어가 받아주는 거는 또 되나? 받아주는 건 어때요? 10분이나 GT입니다 100G입니다 이거는 되나? 인사좀 해주실 분 10분 GT입니다 여기 있을 거 require 바..나도 인사 받아보고싶은데? 아 좋습니다 인사받기는 무한으로 되나? 올라가는거 같은데? 어..어..GD입니다 GD입니다 어..여기 안보여요? 어..여기있죠 GD입니다 GD입니다 나 올라가나? 안올라가는거 같은데 나는? 받아주는거만 되는거 같은데? GD입니다 올라가나? 안올라가는거 같은데? 안올라가나? 아이고 GD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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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GD입니다 GD입니다 제가 받으면 뭐가좋아요 근데? 내가 받으면 뭐가좋냐? 받아주면 오는게 있어야될거 아니에요 GD입니다 죄송해요 GD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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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주는건 없는거같은데? 아무것도 안올라가는데? NYX 이러면 제가 좋은게 뭡니까? GD입니다 아 포인트 주는 거 같다고 아닌 거 같은데 올라간 거 같은데 409였는데 원래 여기 있거든요 포인트 끝입니까 인사 이제 안되나 보네 설명 어디 나와있냐 아 큰 코인 100개하고 12G 데미지 스킨을 주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일단 어떻게 생겼나 좀 보고 오자 나와 있지 않을까 12G 데미지 스킨 뽑을만한가 싶으면 해보는 거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하는 건데 그럼 찾아볼게요 어 멍멍이 성랄인가 이게 아 그랜드 큐브 백이 나왔군요 야 그랜드 레드 큐브가 나왔네요 그랜드 블랙 큐브하고 연구라서 또 묵혀놔야 되겠네 아 원더러하고 또 다 나왔네 야 다 나왔군요 아 멍멍이 이거 어딨는데 황금 강아지인가 황금 강아지 이거 아닌데 스킬인데 어 여기다 찾았다 인사하기 찾았다 어 아 아 요걸로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어 어딨냐 잠시만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 음악이나 잠깐만 나 들어봐 에어포트 아 2018년 새해 인사하기 캐릭터를 통해 나이디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지가 많았구나 저도 스페이스만 누르다가 지가 됐거든요 야 이것도 참 잘해야 되겠네 그렇고 그냥 오른쪽 버튼에서 인사하면 되는 거고 인사할 수는 제한이 없대요 인사 받기는 기다림 없이 다시 할 수 있답니다 인사 받기에 좋은 점이 뭐야 포상 아니야 이거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 주고받기로 해서 인사하기 인사 받기는 총 다섯 번 하루에 아 열 번밖에 안 된다고 아 아 아니 여기는 제한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왜 아래는 제한이 있다고 나와요 아 하루 보상만 아 하루 보상만 보상만 다섯 개 제한이라고 보상만 보상만 다섯 개 제한이라고 대미지 스킨 뭔데 대미지 스킨 뭔데 야 야 야 대미지 스킨 알록달록 하네 와 아 뭔가 재밌긴 할 거 맞긴 한데 아 고민되긴 한다 야 제가 원하는 대미지 스킨은 아니고 알록달록 하긴 하네 하 하 cost 5회 인사했을 때 보상이 아크코인을 주는 거죠 백개로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하루에 다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아 노래 틀었으면 안되는데 큰일났다 나 인사받아봐 아 아 GT입니다 인사받으.. 1 2 3 4 5 1 2 3 4 5 인사 더 할필요없는거아니예? 인사이 또 안되는거같던데 G띠입니다 흠흠 G띠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의미없는거같은데? 받으면 좋은게 뭔진 모르겠네 흠 여섯번이 채워지나? 1 2 3 4 5 다섯번 했지 1 2 1 좋믹 아 받을필요없습니까? 인사일수가 꽉찼네 5에서 5로 되어있네 그만하세요 안받아줄거니까 좋습니다 어디서 오래 꽉 차있구나 아 인사한면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끝인거 아니에요? 5번 5번이 그친거 같은데 어우 인기가 많네 뭘 하질 못하대? 아 5번밖에 못하네 아 괜히 하고 있었네 하루에 5번씩 밖에 못하네요 그걸로 가지고 이제 다 모아야되는거네요 그러면은 10 12 곱하기 3이니까 36번 해야되니깐 8일 해야되네요 그죠 야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8일동안 해야될거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으응